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10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섰또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급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지듬해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급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성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이 시간 감사의 망대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7월 첫 주를 맞이하여서 교회의 역으로는 맥추 감사주의를 보냈습니다. 맥추절은 그야말로 보리맥자를 써서 가난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보리를 수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상반기를 지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역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세워보는 어찌 보면 영적인 하프타임과 같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도 전반전 끝나면 하프타임 같죠. 숨고르기도 하면서 상반기 전반전 게임도 부족하고 그러면서 또 후반전 게임도 새롭게 또 계획을 수립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도 동일하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반기처럼 또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매년 지키라고 명령하신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6월절이고 수장절이고 맥주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는 6월절, 6월하다, 패스오버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이 피 앞에 모든 저주재앙이 6월됐던 것처럼 바로 이 6월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수장절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맥주절은 우리가 이 오순절과 연결해서 바로 오직 성령축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축만의 삼오직의 비밀이 바로 이 세 절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삼오직은 성경 전체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냥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삼오직에 근거한 이런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어제 잡초와 이 화초에 대해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찌들려 있는 우리 체질 자체는 그냥 불평, 불신앙이 훨씬 더 편한 체질이거든요. 이거는 굳이 내가 막 해야지라고 다짐을 안 해도 불평, 불만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잡초, 대버려둬도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원료와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이 화초는 잘 관리를 해야 되죠.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특히 란 같은 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38에 양분을 주고 내 심령을 잘 관리해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내 입술이 감사를 고백하는 훈련을 해야 될 정도로 그것이 바로 우리 체질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찾는 것이고 내가 자꾸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자꾸 감사 제목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자체가 여러분 감사거리보다는 불평, 불만할 거리가 더 많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거리가 아니라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또 감사 제목을 찾아낼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믿음으로 바라고 확증할 때 그것을 실질적인 증거로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감사거리를 찾으면 또 감사할 거리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펠저 목사가 촛불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기불 주시고 전기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천국의 영광을 비춰주신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촛불에서 시작했는데 천국의 영광까지 어찌 보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작은 촛불 같은 거 어찌 보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사로 고백했을 때 천국의 영광까지 굉장히 큰 감사거리로 연속적인 감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점은 감사다. 목사님께서 어느 얘기가 이 감사절 말씀했을 때 해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점은 감사다. 불신자도 여러분 감사 많이 합니다. 굉장히 초긍정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냥 세상적인 소유의 개념 없다가 생겼을 때 그런 거 말고 남과 비교했을 때 뭔가 내가 우월했을 때 오는 그런 개념의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보더라도 1절부터 3절인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거에 대한 이 포로 귀환으로부터의 감사가 담겨 있다면 본문 4절에서 9절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망대를 여러분 심령 가운데 경고히 세우셔서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하시는 은혜 1절에서 3절 보더라도 특별히 여러분 10편 전체는 150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총 5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인 107편부터는 마지막 5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1건부터 2건은 사실 탄식을 하는 시가 기록되어 있다면 5건에는요 감사와 찬양의 시가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어찌 보면 굉장히 가슴 벅찬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고레스 측령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제는 바벨론에 포로됐던 이스라엘 민족들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토께서 사탄의 결박을 풀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서 모든 인류 가운데 정말 재화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왔을 때 이스라엘이 노력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사건과 바벨론을 패하게 하시고 다 움직이신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영적으로 포로에서 귀환돼서 돌아온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부신자들 감사 잘하지만 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강단의 우리 인삿말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것이 우리 강단의 인삿말이었습니다. 여호와 추리국기 3장 15절에도 다루고 있지만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그 관계를 맺으시고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어구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어제의 속량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속량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 백성들을 빼내시기 위해서 대신 값을 치불하신 거죠. 대가를 치러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다 치러버리신 거거든요. 자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칠원 중에 하나가 바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를 외치신 겁니다. 이 원어적인 테텔레스 의미가 너무 재미있습니다. 상인이 지고 있던 모든 빛을 내가 다 갚았을 때 다 갚았다 라는 의미로 외쳤던 게 테텔레스 타이거든요. 종이 주인의 심보름을 완벽하게 마친 후에 그 심보름 완결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테텔레스 타이를 외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는 것을 외쳤거든요. 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미션을 다 완수하신 겁니다. 너의 과거 현재 미래 영원의 문제까지 내가 싹 다 해결했다 종결 지었다 라는 그 외침이 바로 테텔레스 타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 또 부활사건을 통해서 열두 가지 사탄의 망대를 완벽하게 박살냈습니다. 그 열두 가지 망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자 여섯 가지의 상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전으로 우리는 신분이 회복되었고 더 이상 종의 몽해를 맺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예체질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이미 다 회복됐는데 속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될 가장 근원적인 근간이 되어줘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감사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참 감사의 유형 크게 보면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건부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뭐뭐 해주시면 내가 뭐뭐 하겠다. 뭐뭐 해줬을 때 감사한 거죠. 조건부 또 하나 때문에 감사 때문에 뭐뭐 때문에 뭐뭐 해주셨으니까 뭐뭐 때문에 감사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부의 감사라 뭐뭐 때문에라는 감사는요 굉장히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감사합니다. 돈 생겨서 감사했는데 이제 돈 없어지면 또 불평해야 되거든요. 병 나와서 감사했는데 이제 또 질병 또 찾아오나 다른 문제 생기면 또 불평물만 해야 됩니다. 이런 조건과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그런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건과 상황을 초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하다 이런 정도의 믿음이 되어지면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설사 조금 문제가 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그냥 내가 한 번 그냥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입술을 통해 선포하고 말할 때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주 짓는 거 사실 노와 자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사는 길이거든요. 내가 사는 길입니다. 상대를 살리는 것 같지만 저도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찌꺼기라는 게 저는 딱 박혀버리더라고요. 원망, 불평, 정신문제, 우울, 공황, 어둠 이거 사탄의 찌꺼기가 물러간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스도를 지속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들 안에 보금이 각인 뿌리 체질이라 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시간이 바로 그리스도를 지속으로 선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가장 기쁘고 감사합니까? 전에는 서론적인 거 이루어졌을 때 기쁘고 감사했는데 보금 안에 들어와 보고 또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살다 보니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전도의 기쁨을 맛본 분들이 계속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저희 새가족 이혼에서도 매월 첫째 주에 인도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인도자 세미나를 진행했거든요. 인도자 세미나에 오시는 한 30여 명의 인도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한 반 50%는 전달에도 오셨던 분들이세요. 그분을 보면 전달에도 전도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첫 주에 인도자 세미나를 했다는 건 6월에 전도하신 분들을 모시고 전월에 인도자들을 그 다음 달에 모시는 거거든요. 오시는 분들은 매달 오시더라고요. 저는 단일 목사님 딱 그 말씀하실 때 맞다. 전도의 맛을 본 사람이 또 전도를 한다라는 거. 인도자를 포함한 3인 1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들이 또 이 구원의 축복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토마스 아키피스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따라오냐. 형통의 은혜가 따라오지만 불평불만하는 자에게는 불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감사라는 이 헬라 원어가 여러분 카리스라고 해서요. 은혜라는 원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뗄레와 뗄 수 없는 영적 짝꿍과 같습니다. 내가 감사할 때 형통의 은혜가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요. 하나님께서 매년 우리에게 6월절 절기마다 봄에 가을마다 여름에 이렇게 해서 절기를 주신 절기 치르다 보면 1년 가거든요. 그 절기의 히브리어 하가 그 자체가 춤을 추다 라는 뜻입니다. 축제의 인생인 거거든요. 절기 때마다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암물절에 여러분들이 맥추 감사주의를 통해서 그냥 강대한 말씀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감사 또 이 은혜가 영적인 콜라보를 이루어서 영적인 축제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사후제를 보시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상황 마치 광약길에서 방황하던 삶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께 풀어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돌아오는 그야말로 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교회 그 여정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도 그 여정을 함께 보셨잖아요. 진짜 문화센터가 세워지는 여정을 보셨고 본당이 세워지고 입당과 헌당의 여정을 다 보셨고 지금은 이제 2, 3, 7, 1팀을 뽑고 정말 유천여 명의 성도들이 각 나라를 다 제비를 뽑고 그런 여정들을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볼 수 있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IMF 때 여러분 또 코로나 시기에 정말 여러분 한국 교회들은 많이 문 닫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잘 나가도 이렇게 응답을 받아도 놀라운데 이 시기에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다 최선과 최고의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개미군단인 정말 값부 하나 없는 우리 예원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삼신의 성교적 도전까지 하나님께서 하늘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삼신의 빛을 바랄 수 있는 놀라운 응답들을 우리 예원교회와 또 예원의 성도님들 또 개개인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본문 9절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 뭘 사모한다는 건 뭡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걸 사모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 붙잡고 일단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채워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받는 순간 10편 37편 4절 말씀이 저를 시치고 왔습니다. 요하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먼저 여러분 영국적 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 먼저 구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의 소원은 저절로 따라오는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반기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 미리 감사하시고 미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이 첫 수학의 절기였고 우선절 신약에 여러분 실질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내가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그리고 사문동의 주욕으로 내가 어떠한 영혼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정말 부신자가 교회화 되어지고 성전화 되어지는 놀라운 응답을 누리심으로 24, 25 영혼의 인생작품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의학상을 받은 한스 셀리의 박사 강연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질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스트레스 홍수 시대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때 박사의 답변 감사라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하며 스트레스가 엄청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가 스트레스의 완화제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됐고 불신자들도 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 불신자를 하더라도 건강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암도 떠납니다. 감사하니까 암도 떠나는 불신자 받습니다. 여러분 뭐가 다르죠? 그들에게는 7병 정도까지는 치유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은총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흑암이 무너지는 특별 은총은 임하지 않을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실제로 이 감사가 스트레스 완화되는 것까지 증명된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것 감사 나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 이때 흑암이 물러가고 영육이 치유되는 증거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는 지수만큼 행복 지수도 올라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나의 심령과 현장에 견고한 감사의 망대를 세우며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신앙생활 신앙생활